빈속에 쓴 커피부터 들이붓으면 속 버려 팥부터 한 술떠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할머니 다이어트? 니가 왜? 지금 딱 보기 좋구만 우리 보기에 딱 좋은 거 그게 다 찐 거야 쟤 요즘 방송에서 얼마나 틴튼 부어보이는데 엄마! 그러니까 뭘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맛깔나게 아구아구 먹어대냐고 그냥 대충 시늉이나 하고 말지 대충 먹으면 실감이 나? 시청률이 오르냐고 크으 역시 프로페셔널 요즘에 작은누나 먹방짤 완전 대박인데 일명 진나형 쌈짤이라고 봐봐 한입에? 야 진도 형 너 죽을래? 스톱 2탄도 2탄도 있어 2탄도 이거 진나형 맵자리야 내놔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왜 나한테 그래 만든 너한테 뭐라해 진짜 그렇게 아나운서 되겠다고 기를 쓰더니 대체 왜 되라는 아나운서는 안되고 장돌배기 마냥 전국 방방곡곡 쑤시면서 저런 거나 찍고 다니는지 원 아이고 당신도 참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나 방송빵 먹는 거나 한가지이지 뭐 아니 뭐가 한가지야 누구는 병원에 방송에 책에 아주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 같아 나 오늘 늦어요 지방 촬영했어 또? 지방 어디? 속상했어 진짜 속상하긴 뭐가 속상해 다 제 밖으로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 아범 오늘 투자 설명회 한다고 했지 어떻게 잘 될 거 같아? 아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두고보세요 조만간 대한민국 요식업계가 그냥 확 뒤집어질 거니까 하하 그럼 이번에 체인점 사업 성공하면 아빠도 요식업계 재벌 되는 거야? 테레비에도 막 나오고? 되게 해야지 너 들어는 봤냐?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첫 끗발 개끗발 되지 않게 잘 좀 해 나도 제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좀 살아보자 우아하게 끝은oir 전화 2개의 연락이 때리면 2개다 untu 1개 3개 2개 1개 2개 2개 4개 2개